planets 안녕! чески buscar Sunily입니다 오늘은 한이의 이야기 이거 드릴게요 오늘의 귀찮은 이것 어떻게 호네가 써무야 한 이야기 이것을 드릴께요 이것을 여인의 아 cranial 아래 그나여 가 오 구워 이슈주 내게 방금 방금 명 길 구라 메리 자iele छोती सी पेती मर रहीं है वह रोया अगर तुम उच्छ पर ओपने हाथ रखखो में जानता हुँ कि वह चंगी हो जाएगी लुट कि एब एड़़् खु कि उच़ करें अगर्सार फैर अवर्सार फ्क्र साह बुट चॉट करें उसा जढ़ उच़ चैं़ा regular इंसर जड़ित त lectures dependence button अगर विवध है उच़ मेज़ अट्प 저 딸의 손만 대시면 저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손만 대시면 저 딸이 살아날 거예요. 지금은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죽어. 물 면세 와따 보나 때 보호야 일개 걸으세요. 내 아예 그치 만우슈용 세밀라 테리 보티 도멀 죽기 해 내 아예 그치 만우슈용 세밀라 내 아예 그치 만우슈용 세밀라 러르키 러르키 정기 행 자애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해서 여기 있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해서 예수님이 말해서 슈퍼지 말라 남아 밑에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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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아예 그치 만우슈용 세밀라 아예 그치 만우슈용 세밀라 록 우스 바르 홍스 홍세네 홍스네 록 게 근데 여기에 바꾸고 있는 창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래야 작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 아르 우스 깊지 쉬세요 어쩌러 야구 어르 육흥 나 야이 어르 우스 깊이 바트니 케 사 가 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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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가 가 오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집으로 왔어요 근데 딸이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로해 주셨어요 담배 이 집 노래가 좋고 예수님을 육슥의 손으로 썼어요 예수님을 육슥으로 오고 예수님의 손으로 오고 예수님의 손으로 오고 예수님의 손으로 오고 오고 갑자기 손에 앉았더니 일어나 거리나 했더니 일어나서 일어나고 질기 기뻐서 그렇게 지내 띵띵띵띵 지자자 어? 비가 오네요 잘 오세요 인도에서 비가 오네요 인도랑 한국은 멀어서 한국은 비가 안갔죠 또 가자 오리도도 따라가자 뚱뚱뚱뚱뚱뚱 오리도도 따라가자 범페이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उसकी पत्नी आचा मित हुए इसुने उन्हें बताया कि किसी केमत बताये कि उसने वो कया किया है अब इसुने कहा मैं सोचता हो की लड़की को पूच काने के लिया उन्जना चाहिए किस्ति पूचत के लुचके के लिए अशुने Clay the Lord क्यम्ना बताया नरो किस्वोया 안। काने आचोया उसकी को किस्तिएएफ किस्तिएएब offers 그래서 예수님이 알 수 없어요. 이건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라고 했어요. 여기도 보면 메신지다. 그럼 잠시 후에 입 Angels이 안되se. 검을 잡는 coisa. 한 번을 입고 있는 Shin Laudatoia. 준비해 봅니다. 으 으 으 으 깊지 으 와 와 아 아 으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